전국 유일의 남방큰돌고래 서식지로 알려진 제주바다의 생태환경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사이 어린 개체 10여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확인됐고, 폐허구에 걸린 돌고래도 구조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방큰돌고래 무리 선두에선 어미가 주둥 위에 어린 개체를 올려놓고 유형합니다. 이미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폐사한 새끼 남방큰돌고래입니다.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돼 죽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주 해상에서 어린 남방큰돌고래 사체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지금까지 확인된 폐사체만 10마리가 넘습니다. 다자란 성체가 아닌 새끼 돌고래가 이렇게 폐사하는 건 상당히 드문 사례로 전문가들도 유례가 없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는 120여 마리로 추정되는데, 어린 개체에 잇따른 폐사는 세대 그리고 종 보존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수개월째 폐허구에 감겨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남방큰돌고래도 구조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전세적으로 봤을 때 무리로 이렇게 자초된 개체들은 있을 수 있었으나, 이렇게 한 두 달 간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새끼가 올라온 사례는 사실 없었거든요. 어떤 보호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지만 전국 유일의 서식지인 제주바다, 특히 주 활동지역인 대정읍 해안은 해양 생태계와 해양 생물을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해양 보호구역, 후보 지역에서도 빠져 있어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